굿바이 미세먼지 미세먼지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준다 미세먼지가 갈수록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때라고 말합니다. 늘 미세먼지가 문제라고 말하는데 왜 우리는 항상 심각한 미세먼지 속에서 살고 있을까요? 저자들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미세먼지에 대한 정보를 엮었습니다. 그러면서 미세먼지가 무엇인지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미세먼지가 어디에서 어떻게 생겨나는지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말합니다. 공식 통계와 연구 결과를 종합해서 알기 쉽게 정리하고 있어요. 이 책은 미세먼지로 불안해하는 시민들에게 이야기를 건네고자 하는 시도입니다. 미세먼지가 무엇인지, 우리 몸에는 어떻게 나쁜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함께 이야기합니다. 미세먼지 문제는 단기간에 쉽게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중국발 미세먼지는 한동안 계속 날아올 것입니다. 그래도 비관하지 않고 당장 무엇부터 하면 좋을지 이 책이 조금이라도 길잡이가 되길 기원해봅니다. 이 책은 국민의 최대 문제거리로 등극한 미세먼지를 위한 도서라면서 환경정의라는 이름의 단체가 추천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효과가 눈에 보이는 미세먼지 대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굿바이 미세먼지가 미세먼지의 원인과 문제, 해결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는지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